언론이 사회적 기능에 가장 충실할 때 그리고 가장 강력할 때는 언론의 자유도가 가장 높을 때가 아니라 진실을 보도할 때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여야 8인 협의체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4차례 회의를 마쳤고 금주 목요일에 언론소송 전문가, 피해자, 기자 등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금요일까지 양측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가짜뉴스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선거 공작 사건의 공범인지 아니면 방조자였는지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 대표와 당 구성원들이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명백한 증거를 조작이라고 우기며 본말이 전도된 프레임 전환에 힘쓰고 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고발 사주, 선거 공작, 더 나아가 검찰 쿠데타의 공범이라고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속한 의원들이 대거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고 사건의 진상을 방해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입니다. 약 1년 전 김웅 의원은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김웅 의원의 발언은 윤석열의 검찰 앞에서 야당이 비굴하기 그지없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뭐가 문제냐 김웅의 표창장 줘야 한다는 황당한 망언을 했습니다. 의혹을 인정한 발언 자체는 환영하나 문제점을 인식하는 능력은 제로에 가까워 안타깝습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와 낯술 마시고 한 발언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 공작을 넘어 이제는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국가 권력의 사유화가 증거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검찰이 부실수사를 넘어 윤석열 일가에 대한 변호를 자처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더 나아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특활비를 함부로 썼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국민과 국가로부터 부여된 검찰권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가족의 부정을 덮는 데 사용했다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현 검찰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수사기소권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에도 국회와 외부기관의 견제는 고사하고 검찰 내부 일에 관해서는 확인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공익 제보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보다 구조의 문제가 먼저이고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